그럼 꿀 보세요. 이따 밖으로 가나 봐주세요. 꿀 좀 따게 계속 찍나? 셀 이거 어마어마하죠? 많이 없고 먹자 저거 내한테 한잔 내야 된다. 시발 완전 이거 밤에 가와가 차게차게 날아줘. 시발 허허 야 니 완전히 이거 마 대박이라 허허 거우 연재랐어 내경우야 숟가락하고 그릇 가오고 숟가락 보이세요? 모자 두고 아다야 동사기간 버린버릴야 응 여기다 놓고 어? 전화 왔나? 응 주 아 아 영아 뭐라 개 두가 시발 그이 여기다 놓고 이 동물이 엄청 저렇게 했다. 나중에 어딜 갈수록 너네 내인데 한잔 내라. 최고 좋은거 지금 떠도 시발 한 대 뜬다 이거 아이고 무시래 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출장 왕창 왕창이 왕창이 예의럽더라 오이크보이 완전히 버리자 니꺼는 뭉튀기다 아 여기 구멍마다 나오면 저거는 구멍 아니요 저거는 이제 새끼 새끼 저거 다 나오면 감당 못해요 뭐 좋아나요 맞노? 빡빡빡빡이 나왔네 전혀 봤다가 거기까지 나왔어요 윤태가 잘 왔어 자 요거 보세요 나갈라고 지금 왕대 달고 있거든요 어 왕대 달는 거를 그쪽 통이 난 앞더라 왕대 달고 있어 저희 집은 나가버렸어 그 잘왔네 우리 사장식인데로 보름만에 여기가 보름만에 오라겠나 하루 땡겨가 요것도 볼록하네 요거 요거는 숲도 피아놓았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뚜껑 닫아 놓은 거는 다이 퇴해 놔버리거든요 요거는 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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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동수형 전화해가지고 요거 원사장 모시러 오라 컸소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형님 빼놓고 저 고기만 빼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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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만 빼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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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소 카메라 동영상 끼는다 요거 날개 짤까 궁디 쑥 빠지는게 기다 숯불이 너무 많거든요 여왕 잘라야 되는데 단지 봐 여왕이 어디 갑니다 형님 정영의 집에 여기 나와있어서 벌이 분몽식으로 왔었는데 여기 모시고 가져가서 왔는데 여기 왕대 한개 두개 나중에 다 제거 해야됩니다 제가 안하고 내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립니다 한개는 나눠야 되더라 여기도 왕대 왕대가 현재 세개인데 정확히 어느 나만 붙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그죠 왕대가 네개 있으니까 여긴 왕이 있고 여긴 왕이 없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생기고 소비적으로 좀 주세요 일단 중개 주시고 잠깐만요 왕이 보고 있으니까 왕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이러면 가야 되는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이 여기 있죠? 예, 예. 안은도 안쪽으로 식구로 좀 많이 보내는다. 저 한 장도 있어요. 응, 응, 응. 소비, 소비. 네, 소비. 왕은 여기까 했어요? 그렇죠? 셧통에. 언제 나왔대, 그게. 왕이 여기있어. 그럼 나중에 걸리면 돼있다. 왕이 이쪽을 많이 가다가 이 벌이 저리 가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동안 이 반 이상 미리 와버립니다. 그니까 부사가 이쪽을 많이 가야돼요. 어차피 한 동네에 서니까 알았던 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맞아. 저렇게 못합니다. 그니까 벌이 될수록 저리 많이 가야 와도 축이 안나는데 그러면 일단은 벌이 어느 정도 되겠고 반은 벌이 사장님 반은 벌이 여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왕이요? 지금 여 둘 중에 여왕이 어디 있어요? 여왕이 그리로 오겠다. 여기 왔지요? 이 여왕이 지금 어디로 가야돼요? 여기 있어야돼요? 저리 가야돼요? 여쭤도 저리 가야돼요? 여왕이 무조건 가야됩니다. 여왕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망하는거에요. 야는 지금 왕이 없다. 그죠? 왕이 여기있고 여기다가 전기고 여기있다니까. 이거 되실거시면 될겁니다. 아멘. 아멘.